나 tp 방치 준비 완료 찢었다잉 찢었다잉 어그로 끄는 중 심해 원 심해 컷 심해 원이라 루슈 개피 자리아와 자리아와 진짜 루슈 컷 나이스 막표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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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수고했어요 가 가 가 가 나이스 불차 빠짐 맥크리 왼쪽 컷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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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른쪽 오른쪽 정적 Pow 나이스 나이스 역으로 전진 전진 같이 가는 같이 가는 주방까지 우리 먼저 하자 이거 말했죠 하방 타이밍 지금 깔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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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잡았어 잡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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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바나면 얼마나 좋아 야 이걸 아무도 안 밟아주네 다 찍음 가비 기사 한번 더 밀어줌 나이스 잡았다 이거 나 위도우만 봐주면 되는거지 오케이 5만 본다잉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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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의 위도우 빠짐 우리가 이겼다 아야야 나 맥크리 볼게 맥크리 맥크리 잡고 올게 맥크리 컷이야 야 야 너무 늦게 아는거 아니야 어 어 정보 미안 내가 밀었어 야 야 맥크리 이상한데 쟤 이어폰 빼고 하나 그니까 이 위도할 때 가만히 서있더라고 그니까 어 야 맥크리 암만 봐도 대리같은 느낌이 나만들어? 2티어 때가 아닌거 같은데 리필 킹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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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수 그니까 너무 티나는데 끝나고 리필 한번 봐야겠다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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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해 나이스 이거 한조 돼요 한조? 한조 2층 한조 2층 가능 2층 가능 어 인서 피해 한조 오늘 레일 한조 오늘 레일 오늘 레일 나이스 그래 2층 갈 준비됐어 하나 둘 셋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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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안녕하세요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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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 얘 모빙이 너무 복같은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얘 하는거 봐봐요 지금 아직까지는 피카츄 배 만지고 있다 아직 모른다 그렇지 포커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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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안조 2층 안조 나이스 나이스 포커싱 완전 좋아 자리야까지 자리야 잡아줘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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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하나 들어 송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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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송하나 못잡은거 에바야 잡았다 놓고 다시 앞으로 살짝 밀어주기 자리야 잡아 잡았다 자리야 잡아 잡았다 잡아 나이스 지지 미미 어어어 이새끼 봐라 야 잠깐만 이녀석 봐라? 이게 오이씨 와우 야야야 이새끼 대박입니다 브론즈가 핵을 쓰면 저렇게 되는구나 진짜 무빙은 개똥 쓰레기인데 에임은 진짜 좋네 그만 봅시다 그럴 수 있지 힝 어 뿡 어 어 힝 어 뿡